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멋진 남자, 바로 강경남 프로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샷. 아, 페이드가 나요, 페이드가.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더?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강경남 프로의 샷을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역시 페이드. 완전히 그냥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가는. 어, 공이 이렇게 페이드가, 저는 페이드를 사실 원래는 드로우를 쳤었는데요. 페이드를 치게 된 이유 중에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대학교 때 좀 어깨 근육이 찢어진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좀 어깨가 좀 많이 아파서 스윙이 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왼쪽, 사실 제 스윙을 비디로 찍어보면 이렇게 왼쪽 어드레스에서요. 이렇게 팔을 봤을 때 이 왼쪽 팔이 이렇게 쫙 펴졌어야 되는데 펴져서 이렇게 임팩트가 돼야 되는데 전 사실 약간 이렇게 조금 살짝 벌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표현을? 그런 식으로 약간 되니까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그걸 의식을 많이 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몸이 반응을 해서 좀 빼는 편이에요, 사실.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깨를 뭐 다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추천을 가장 많이 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 연습하실 때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이 인에서 아웃으로 자꾸 칠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은 인에서 아웃으로 많이 칠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어 이렇게 연습할 때 타석 뒤쪽에다가 이렇게 볼이 있으면 이렇게 볼을 하나 사실 저는 놓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티를 놓고 연습을 해도 이렇게 볼 이 위에 쪽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안쪽으로 백스윙을 많이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드를 치다 보니까 반대로 사실 이렇게 선수들보다 반대로 사실 놓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빼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반듯이 빠진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도 사실 인에서 아웃으로 자꾸 하려다 보면 일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릴리스를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페이드보다는 드로우를 사실 많이 치고 또 아니면 페이드라기보다는 사실 슬라이스에 가깝게 사실 공이 인아웃에서 많이 치시다 보면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반듯하게 뺀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게끔 빠지면 백스윙이 내려올 때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내려올 때도 분명히 안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온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반듯이 들어오면 분명히 페이드가 나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습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평상시하고 똑같은 볼 위치와 똑같은 스탠스인가요? 아니면 약간 오픈 스탠스를 쓴다거나 볼은 스탠스는 약간 오픈 스탠스고요. 네, 한번 그거를 어느 정도 오픈을 서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셋업을 하면 스탠스 네, 다리 쪽을 봤었을 때 지금 많이 오픈이 되어 있네요. 왼발 쪽이 저는 오픈이 조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발이 약간 오픈이 되면서 약간 뒤로 빠진 느낌이네요. 네, 살짝 이렇게 뒤로 빠져요. 오른발이 조금 더 나와 있는 그런 약간 스탠스예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카메라로 천천히 잡을 수 있게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스탠스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는 스탠스가 거기서 이제 강경남 프로의 스탠스는 약간 빠져 있는, 그렇죠? 왼발이 확실히 뒤로 빠져주는군요. 저는 약간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편이에요. 네, 이때 그 어깨나 몸의 정렬은 어떻습니까? 같이 열어줍니까? 아니면 살짝 같이 열어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스탠스는 약간 왼발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렇게 이 골반이라든지 허리라든지 허리 쪽 골반이라든지 이 어깨만 이렇게 닫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이렇게 다 약간씩 오픈을 해서 열어주는 사실 편이에요. 그래야 백스윙을 이렇게 오픈 스탠스로 썼는데 허리라든지 이렇게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만 셋업할 때 이렇게 약간 닫히면 백스윙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기가 사실 더 쉽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약간 오픈 서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서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서부터 다시 스탠스부터 해가지고 샷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아웃사이드로 빼는 느낌도 괜찮겠네요. 네, 살짝 그런 느낌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드라이브 샷을 할 때 코스에 나가시잖아요. 코스에서 시합을 하실 때 티그라운드에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뭡니까? 티그라운드에 서서 가장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티 박스의 어느 쪽을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티 박스를 보면요. 티 박스가 어느 정도 T 마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좌측에서 칠 것인가 우측에서 칠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먼저 정하고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전에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들어가서 코스에 딱 들어가서 이 코스를 바라봤었을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홀마다 틀린데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페어웨이가 있는 티 박스 쪽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래서 좀 넓게 보이는 쪽에서 사실 많이 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드를 치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자신 있게 사실 페이드를 칠 수 있는 아마추어분들이랑은 조금은 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티 박스에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오른쪽에 사실 조금 치우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감안해보면. 그러면 이제 페이드를 치려면 조금 전에 강경남 프로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하면 자연스럽게 페이드를 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백스윙은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아웃사이드로 빠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백스윙 빼는 요령 좀 가르쳐주세요. 백스윙 빼는 요령이요? 백스윙은 어느 정도로 똑바로 빼는 건지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하면은요. 지금 이쪽이 한 우리 6번에서 잡아보면 이 정도가 지금 똑바로 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공이 그럼 어느 정도로 빼주는 것이 똑바로라는 느낌이 들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까지도 거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공위로. 네. 근데 저는 분명 드라이버를 칠 때 제 마음속에 순번이 있어요. 어떻게 순번이 있냐면 이거는 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레슨을 받았을 때도 저희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이 어드레스에서 분명히 이렇게 손과 샤프트랑 헤드가 이렇게 반드시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헤드부터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손부터 이렇게 좀 먼저 나가시는 가끔 이건 물론 잘못된 방법이지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순번이 딱 정해지는 게 헤드가 1번이에요. 헤드가. 헤드를 의도적으로 먼저 헤드가 1번이고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2번은 손. 손이고요. 3번은 어깨예요. 어깨. 아 어깨. 왼쪽 어깨. 그래서 무릎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헤드가 1번 손이 2번이고요. 그리고 3번은 어깨. 4번은 허리부터 해서 5번이 이제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많이 연습할 때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만의 사실 루틴이에요. 그건 마음속에 제가 생각을 하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다시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거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발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움직임이 클럽 헤드가 1번. 네. 1번이에요. 그리고 손이 2번, 3번, 4번 어디예요? 4번, 여기 이제 이쪽 힙이 있는 쪽이. 왼쪽이에요? 5번이. 4번이 이렇게 가고 5번이 이렇게 무릎이 약간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요. 이게 가늠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은 이렇게 클럽 하나를 더 가지고서 네. 클럽 여기 있어요. 스탠스를 이렇게 서실 때 이거를 좀 클럽을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요. 드라이버에 맞춰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좀 넓긴 한데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딱 대각선을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이게 1번으로 딱 갈 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어느 시점에서 손목 코킹을 해야 되느냐부터 그렇죠. 그렇죠. 되게 궁금해하셔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이게 1번이 예를 들어서 이게 딱 갔었을 때. 이 클럽을 놓는 각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왼발 뒤꿈치하고 오른발 앞꿈치랑 사이 쪽에다 놓으셔도 괜찮고요. 특히나 이 방법이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놨었을 때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선이 딱 맞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렇게 가지도 않고 이렇게 가지도 않고 굉장히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제 느낌도 레슨을 받았을 때 아까 김홍기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작 스윙 분석기로 찍어봤을 때는요.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빠지는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많이 빼다가 스윙할 때 제 느낌에는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의심이 많이 들어서 제가 카메라로도 찍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 느낌만 그런 거지 굉장히 반드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외국 선수들처럼 이렇게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자세가 나오길래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분한테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드라이버를 치실 때도 그렇고 아이언을 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레스 하셔서 이 클럭 같은 거 하나 놓고 치셔도 좋고요. 이렇게 놓고 1번은 손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맞았을 경우에 여기서 2번은 이렇게 손이 가시고요. 3번은 이제 어깨 4번은 이렇게 힙이나 무릎이 같이 가시는 방법이 굉장히 아마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대로 그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경남 프로의 레슨 연습 노하우입니다. 지금 그 다리를 좀 다리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클럽 하나를 클럽 하나를 지금 왼발 이 뒤꿈치에다 놨어요. 뒤꿈치에다가 놓고 이 샤프트는 오른발 앞꿈치 오른발 앞꿈치를 통한 이 선이라는 이야기죠. 계속 연장된 선 연장된 선에 왔을 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위에서 보셨을 때도 지금 이게 딱 빨듯하잖아요. 여기 지금 밑에 샤프트하고 클럽하고 똑같아요. 지금 선이 여기서 이렇게 되셔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인사이드 또 오히려 또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아웃사이드 이렇게 되시면 손목이 이렇게 너무 먼저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너무 이렇게 손목을 돌려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적정하게 딱 갔었을 때의 느낌이 딱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논다거나 아니면 오른발에다 논다거나 왼발에 논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프로닛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놓는 거는 볼 포지션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좌우치기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은 볼 포지션 어느 쪽에 치우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고요. 이거는 지금요. 제가 이 강경남 프로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백스윙 올릴 때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아 잠깐만요. 그대로 그대로 서 있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선의 연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선의 연장. 그렇죠? 이렇게 시체를 두 개를 놓으면은 백스윙을 탁 하면 이게 다 일직선이 된다는 얘기. 아 이거네요. 다시 한 번 천천히. 여기서 하셨을 때 이게 이렇게 먼저 가셔도 안 되고요. 이렇게 딱 같이 갔었을 때 느낌이.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정답. 그리고 너무 손목을 많이 쓴 경우. 손목을 많이 쓰면서 먼저 갔을 경우엔 약간 이런 느낌. 아 여기에서 딱 멈춰볼까요? 네. 확실히 틀어져요. 이 부분이 틀어져 있죠.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손이 먼저 초바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 아 이쪽에 지금 손이 먼저 와 있고 헤드가 지금 쳐져 있고 가장 이상적인 거. 네. 이상적인 거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 정말 기가 막히네. 그럼 이렇게 체를 놓고 샷을 해도 되나요? 그럼 체를 놓고 연습하셔도 상관없고요. 요즘은 사실 뭐 이렇게 가까운 샵에 가셔도 분명히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얼라이먼트 스틱. 네. 스틱 같은 게 굉장히 쉽게 팔아요. 무겁지도 않고 그런 거 아마추어분들도 제가 이렇게 몇 분 라운딩 하면서 백에 꽂고 계시는 분들 몇 분 봤거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클럽이 손상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연습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그럼 바닥에다 놓고 네. 한 두 개 정도만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샷을. 아 굿샷. 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만. 아 굿샷. 아 좋았어요. 굿샷. 네. 자 어떻게 보면 제 최고가 훨씬 더 큰데요. 제가 여태까지 쳤는데 저기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아 정말 굿샷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샤프트를 놓고 이렇게 샤프트를 놓고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그동안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저한테는 진짜 획기적인 레슨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연습해봐야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웨이트를 하면서 가장 공 칠 때 가장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어 저는 백스윙을 올라가서 사실 이렇게 어드레스 했잖아요. 어드레스 해서 이 올라갈 때 딱 두 가지인데 저는 하체가 사실 흔들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체 운동을 함으로써 하체가 좀 버팀목처럼 좀 이렇게 잘 버텨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흔들리지가 좀 않아요. 많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공을 치면 하체를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아마추어분들한테 듣는 질문이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강프로를 보면 하체를 많이 안 움직이는 안 쓰는 것 같은데 참 장타를 치는 걸 보면 신기하다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등이라든지 이렇게 배 복근 운동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공을 칠 때 이렇게 백스윙을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이렇게 내려올 때요. 분명히 배에 힘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근데 일반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운동을 조금 함으로써요. 복근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등 운동을 함으로써 내려올 때 분명히 이 힘으로 사실 많이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팔의 힘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이렇게 사실 비결 중에 하나예요. 복근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복근하고 등 쪽. 그럼 여기서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게 강 프로는 샷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이렇게 지금 다운스 임팩트 할 때 이럴 때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사실 공을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좀 반 템포라든지 이렇게 쉬면서 사실 치는 그런 편은 사실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좀 빨리 치는 편이에요. 스윙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드레스를 사실 할 때 루틴이 일단 다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루틴대로 딱 됐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저희 감독님 표현으로 사실 말씀드렸을 때는요. 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빨리 지나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사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이 다운스윙 때 내려오는 속도가 사실 아마추어분들보다는 프로가 훨씬 빠르잖아요. 이게 빠른데 이걸 사실 조절할 수 있는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선수는 사실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도 네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네가 조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스윙을 항상 하실 때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 레슨 받을 때는 원피스로 스윙을 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치면은 한 번씩 튕긴다든지 뒤틀린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피스로 스윙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샷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좋네. 네 굿샷 제가 이제 여성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레슨 할 때요 무슨 레슨 하냐면 어드레스를 할 때 후를 하십시오. 일단 호흡을 내뱉으세요. 그리고 백싱 하고 난 다음에 이미 호흡은 다 내뱉었지만 한 번 더 해주는 느낌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드레스 했을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김홍기 프로님 말씀처럼 일반 아마추어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들 같은 경우에 워낙 반복된 연습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굉장히 잘 아는데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운동하러 나가시고 이러면 긴장됐을 때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한 번씩 호흡을 해준으로써 긴장감도 풀어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강경남 프로는 아예 호흡을 안 하시는군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드레스 딱 하기 전까지는 호흡을 하는데 들어가서는 이렇게 정말 빠르게 들여 마신 상태에서 안 하십니까? 아니면 내뱉은 상태에서? 저는 내뱉은 상태에서 그건 맞았네요. 내뱉은 상태에서 그냥 자 드라이버 결국에는 2008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디스탄스 거리가 올라간 것은 잦은 클럽 교체를 하면서 내 몸에 맞는 클럽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또 그거에 맞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20야드라는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결론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